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재 사회자가 떴다고 여기 아재분들이 많이 모이셨나 봐요 깐돌이 30원이냐 50원이냐 서주 아이수주 그거 진짜 옛날에 많이 썼는데 저도 소식적에 즐겨 먹던 자 중국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중국이 굉장히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특히 오늘이 그랬는데 비전 크리에이터의 정주영 대표 중국과 한국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투자를 하는 분으로 유명한 분이죠 정주영 대표가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훨씬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좋으셨나 봐요 작년부터 수익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오늘도 나온 거는 사실 그동안 제가 소개해드렸던 중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3개월 5개월 전에 소개해드렸던 기업들 현재의 상황 어떤가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점검에서 많이 올랐는데 그거 안 사셨죠? 약올리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뒷부분에 가면 이제 투 비 컨티뉴 우리는 그거보다도 앞으로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잘했지 않냐 물론입니다 이거 확인해보십시다 얼만큼 적은 그래서 반드시 그 결론이 있고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준비한 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보시면 알리바바 대비해서 제가 이제 과거에 텐센트랑 알리바바를 이렇게 정치적 영향력 기준으로 그렇죠 기억이 나요 설명을 드렸어요 알리바바는 정치적으로 약간 좀 문제 있는데 텐센트는 이게 7월 25일입니다 그렇죠 7월 25일 3%에 나와서 마윈 리스크를 경계하라 해서 알리바바보다는 맞아요 텐센트는 왜 좋다고 생각했냐면 양회 때 이민 패치 딸고 이제 등장하는 분이 마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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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가 이제 그분은 인미대표당으로 들어가고 마윈은 그 근처에 안 갑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올해는 더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실정도 되고 그랬으니까 근데 사실 참 공교롭게도 제가 7월 달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작년 연말에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죠 또한 뭐 실현을 해서 결국은 이제 그로 인해서 텐센트는 이미 어느 정도 반사익을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텐센트가 알리바바 대회에서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났다 네 그런데 뭐 거꾸로 지금 무엇을 투자할 것이냐라고 하면 저는 거꾸로 알리바바 도 담아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윈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거거든요 영향력이 알리바바와 좀 거리가 멀어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창업주 리스크가 오히려 감소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알리바바를 죽일 수는 없는 거고 네 알리바바는 공기화 같아요 그러니까 텐센트 알리바바가 다 필요한데 지금은 알리바바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텐센트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떨어지긴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담는다고 하시면 텐센트는 반드시 담아야 되지만 알리바바도 담아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텐센트는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게임사이자 그리고 핀테크 회사 근데 핀테크 회사인데 엔트 파이낸셜이 저렇게 셀프로 어떻게 자폭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절절거리는 상황에서 반사익을 누리고 있고 뉴인프라라는 5G나 데이터 센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투자 컨셉에 텐센트는 그대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4,300조 이번에 양회 이후에 풀릴 스티믈레스 패키지에 중국의 어떤 내수 진작에 텐센트는 또 한 번 더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여전히 계속 좋게 보고 그냥 중국 주식을 한다 그러면 텐센트, 메이트한 디앰핑, 알리바바 정도는 기본으로 장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으로 보여드릴 게 이제 제가 25일 날 7월 25일 방송했을 때 언급드린 회사인데 메이트한 디앰핑 그때 발음 좀 잘 맞아요 기억나요 그때 제가 사회를 제가 본 것 같은데 메이트한 디앰핑이 뭐냐 말씀을 주셔서 배달의 민족 뭐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큰 생태계를 갖고 있는 세계 최대 온 디멘드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모든 걸 온라인으로 이렇게 엮어 넣은 그런 회사였는데 지금 93%가 주가가 이것도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아서 이 정도군요 네 그전에는 더 많이 올라왔고 그 얘기인 즉슨 지금도 괜찮은 가격이에요 추세가 살아있다 네네네네 그래서 뭐 이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사실 3선, 4선, 5선 도시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되면은 3선, 4선, 5선에서는 아직도 온 디멘드 서비스라는 게 다 확산이 안 돼 있어요 주로 연안가의 1선 도시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갈 곳은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역시나 텐센트 패밀리이기 때문에 인민대표 배치 달고 있는 우리 마화통, 엉아가 메이트한 디앰핑도 키워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왕싱 회장은 저는 메이트한 디앰핑의 왕싱 회장이 창업주인데 중국판 제프 베이조스라고 생각합니다 제프 베이조스 왜냐하면 혁신의 어떤 스타일이라는 게 상당히 비슷해요 자기네가 메이트한이 순이익을 못 낼 때도 유니콘 기업은 순이익을 내야 된다 자기는 1, 2년 안에 해낼 거다 그런데 엄청 욕을 먹잖아요 자기도 손실을 내고 있는데 그런데 딱 말해놓은 시간표대로 그걸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언행일치가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기업을 볼 때 창업가를 많이 보는데 메이트한 디앰핑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안정성이 있다고 보여주고요 이번에도 사실 보셨듯이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마윈 회장이 정치적 영향력도 적은 것도 있지만 좀 그렇게 경솔한 어떤 태도 같은 것들이 과거부터 나왔었거든요 5년, 10년 전부터도 계속 어떻게 보면 기록적으로 계속 이렇게 레코드가 있었습니다 알리페이를 사유화할 때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에요 50이 너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입을 닫고 지갑을 열라고 그러는데 그분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입을 열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에 처했는데 지갑이 닫혀버렸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어려운 상황 정도로 지금 힘들어져서 오히려 알리바바 쪽은 괜찮을 수 있다 그래도 어떤 회사가 또 있었더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게 중국의 대표적인 위탁 임상회사 CRO 업체인데 제가 8월 4일에 나와서는 중국의 바이오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발 바이오붐이 기대된다 그런데 대표적인 회사가 우시앱텍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왜냐하면 중국에서 바이오붐이 일어나야 하는 거고 그것은 과거에 반도체에다가 몇백조 쏟아 부은 것처럼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전쟁 상황에서 백신이나 신약들을 미국에서 중국의 줄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자기 백성들을 국민들을 먹여살려야 하니까 바이오 산업을 육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의 국방에 가깝다고 저는 말씀드렸었고 그러면 수많은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임상을 해야 됩니다 임상을 1상 2상 넘어갈 때 기업가치가 3배 5배 뜨기 때문에 임상에 목숨을 걸거든요 그 임상을 담당해주는 회사가 우시앱텍이 대표적인 회사고 이 회사는 제가 한 5년 이상 지켜봤는데 역시나 창업주나 기업의 컬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글로벌하고 깔끔하더라 약간 바이오 업계의 텐센트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조용하고 확실히 우리 대표님은 정주영 대표님 텐센트에 딱 꽂혀있나 봐요 모든 걸 텐센트 패밀리 텐센트 뭐뭐 판 텐센트 이렇게 다 하시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 전적을 보면 텐센트 주가 몇백 배 오르고 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잡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하는 것 안 돼서 중국 국내든 해외든 그런 잡음이 없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텐센트가 뿌려놓은 텐센트와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 치면 삼성보다 더 중국 대륙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텐센트가 전략적 투자한 것만 해도 3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텐센트가 투자했거나 아니거나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저를 보시면 텐센트 빠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중국에 가면 텐센트의 영향력 바깥에 있는 걸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바깥에 있는 걸 찾으면 알리바바와 경쟁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면 되고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것도 있죠 텐센트가 투자 안 했으면 매력이 없는 산업 아니야? 이렇게 볼 정도로 텐센트는 소프트뱅크보다 더한 투자 홀딩스 회사로 진화를 하고 있어서 좋은 하나의 방법론은 뭐냐면 텐센트가 투자한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골라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시앱텍을 마치 텐센트에 비유한 거는 어떻게 보면 우시앱텍을 되게 좋다고 평가한 거고 지금 한 24% 방송 후에 상승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앞으로 여력은 더 있고 바이오 붐이 초기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 아직 중국의 신약을 들어보신 건 없으시잖아요 한 2, 3년 정도 지금 상용화되기 시작한 건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붐을 일으켜서 지금 화웨이, 샤오미 이런 수준으로 미국이 경계할 만한 그런 수준이 올라올라 앞으로 한 5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기간에 초기에 올라타는 게 훨씬 성장 가능성이 높겠죠 투자 수익도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중국판 유튜브라고도 불리고 Z세대, 그러니까 20대 초반 Z세대 갬성에 특화되어 있는 중국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상당히 인기가 많은 그런 업체인데 스트리밍을 10대, 20대 초반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아예 게임도 자체 개발해서 퍼블리싱도 하고 게임과 스트리밍 이런 것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아주 좋은 회사인데 이 회사의 특징은 뭐냐면 전략적으로 2대 주주로 들어와 있는 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요 텐센트랑 알리바바입니다 2대 주주가? 2대 주주, 3대 주주가 텐센트, 알리바바와 비중 거의 비슷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텐센트, 알리바바가 페이먼트든 온 디멘드 서비스든 다 이렇게 양대 진영으로 양쪽으로 편을 갈라서 싸우다가 빌리빌리 사업 영역에 와서는 방법이 없다 빌리빌리한테는 꿇고 들어가야겠다 빌리빌리 밑으로 둘이 다 들어간 거예요 3프로 TV에 2대 주주가 네이버고 3대 주주가 카카오야 맞습니다 그런 거네 똑같습니다 지금 대체제가 없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떨리네요 대체제가 없는 거예요 그 증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빌리빌리도 주가가 5배 올랐습니다 최근에 몇 개월 사이에 그런데 지금 우리 방송 이후에 176% 상승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승세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알리바바, 텐센트가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간 건 아니라는 거죠 빌리빌리 아닙니다 빌리빌리입니다 절대 주가가 빌리빌리하지 않습니다 아주 견고하게 올라가고 있고 이 회사의 창업주나 기업 문화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것도 저는 탐정처럼 파악한 왜냐하면 작년에 루싱 사태도 있었고 해서 경영진 리스크가 중국은 다 아시다시피 기업 문화나 이런 것들을 잘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가다가 지뢰를 한 번씩 밟게 되기 때문에 조심하시겠네요 조심해야 됩니다 잘하다가도 한 번 지뢰 밟으면 레퓨테이션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은 사실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서부 군강에 도적대 무서워서 못 가는 거 아닌 것처럼 좀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강심장으로 가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또 한 군데가 핀 또또라고 핀 또또 전자상거래랑 라이브 스트리밍하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이런 것들을 다 짬뽕시켜서 진짜 이렇게 다단계 라이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전자상거래를 새롭게 재해석했는데 순식간에 몇 년 사이에 그냥 알리바바 터미까지 차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역시나 2대 주주는 텐센트 텐센트와 그 아이들 중에서 한 4번 정도 되는 그런 거 없어요? ETF 없어요? 텐센트가 투자한 회사들 ETF? 요즘에 제가 유튜브 채널 돈이 되는 투자하는데 저는 ETF를 안 운영하지만 나름 구독자분들이 돈 투 ETF 이렇게 한 20개 종목 모아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중국의 기업을 추천해드리는 게 한 20몇 개 종목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오늘 설명해드리는 것만 해도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모으셔서 잘 조합하셔도 나름의 ETF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설명드릴 게 역시나 텐센트 계열사 니오입니다 이 회사 부도 날 뻔했는데 텐센트가 목전에서 살려줬어요 그때 텐센트가 투자할 때 또 같이 누가 들어왔냐면 영국의 해치펀드 벨리기포드라는 회사가 들어왔는데 벨리기포드와 텐센트는 공히 텐센트의 주요 주주이기도 하죠 테슬라의 주요 주주이기도 하죠 그때 2대 주주라고 해서 팔았던 데가 거기잖아요 조금 팔았다고 영국에 거기 거기죠? 조금 팔아서 문제됐던 벨리기포드가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이 니오에도 텐센트와 벨리기포드가 2대 주주, 3대 주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운데 작년에 이제 10월 20일 방송 이후에 64% 주가 상승했는데 작년 한 해로 보면 저점 대비 24배 올랐습니다 니오의 주가가 그런데 오늘도 니오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판매 대수가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전년 대비 3배 싸지 않다며요? 비싸요 6천만 원, 8천만 원 이랬습니다 그래서 빌리는데도 상당히 BMW보다 더 비싸게 렌터카 회사에서 내놓기도 하고 그런데 오토파킹 기능, 자율주행 기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수준 높게 나와 있고 중국에 제가 전기차 3대장 말씀드렸을 때 니오, 엑스펑, 리오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셋 중에서 니오가 제일 형님이에요 제일 오래됐어요 이 시기 한 3년, 4년 지금 검증되는 기간이 있어서 화재, 폭발 이런 차로서의 내구성의 측면에서 좀 퀘스천마크가 덜 붙어있는 회사고 또 역시나 텐센트 계열이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 지방정부의 서포트나 이런 것들이 훨씬 좋을 수 있죠 엑스펑은 알리바바 계열인데 그래도 엑스펑도 나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탑픽으로는 니오를 말씀을 드린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정주영 대표께서 좀 관심 있게 봤던 기업들을 쭉 나열을 해봤는데 그중에 아주 퍼포먼스가 좋은 것도 있고 또 아주 안 좋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 하면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냥 공산당은 싫어요 하셔서 그냥 무조건 싫다는 분들이 많은데 실적을 한번 보시고 수익을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그래도 조금 마음이 열리실까 봐 저는 이제 십몇 년 중국 주식을 하다 보니까 저는 편안한데 이제 많은 분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뭐 이념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사실 수익을 내서 한국에서 쓰면 우린 애국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올해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GDP가 8%, 7.9% 이렇게 성장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좋을 수가 없잖아요 하기는 이렇게 과열될까 봐 꾹꾹 누르는 데를 사야지 쓰러질까 봐 축축 부양하는 데를 사는 것보다는 이게 더 편안하지 맞습니다 그래서 기저가 상당히 단단하다라는 걸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거고 오늘 또 말씀드릴 건 그냥 마지막으로 기업 이름을 좀 그래도 제가 지금 시점에서 좀 가격대가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회사는 종안보험이라고 인슈어테크 1등 그리고 후야라는 회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라고 음원 쪽에서는 이제 텐센트 계열사인데 중국 최대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도 괜찮고요 징동건강 이두테크 이런 회사들도 향후에 3개월 5개월 후에 다시 또 제가 나와서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회사들은 좀 주목해서 보고 네 앞으로 중국 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저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중국만 하라는 말씀은 절대 안 드려요 그러니까 중국을 뭐 한 60% 포션을 했다 그러면 40%는 미국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뭐냐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많아요 뭐 알리바바를 보다 보면은 핀토또를 보다 보면은 아마존의 흐름도 보이고 그래서 서로 이게 상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로 변화되는 그런 어떤 산업의 변화에 투자를 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비중을 보라고 하면 미국 4, 6, 중국 6 중국 6을 하는 이유는 경제 성장률이 높으니까 더 좋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게 낫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면 어떤가요? 만약에 중국 미국을 우리 정주영 대표님 6대 4로 말하지만 5대 5로 했다 그러면 해외 투자 중에 우리 거 빼고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아주 라이벌들이 있잖아요 경쟁은 안 해요 그런데 인터넷 기업은 중국에서만 하고 중국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터넷 기업은 중국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페어로 그냥 사는 건 어때요? 제가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 그 생각이 확 드는데 네 리스크를 상당히 많이 따온 전 세계에 두 개밖에 없으니까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짜는 게 더 좋냐면 데이터를 중심에 넣고 즐거움 데이터로 즐거움 하면 넷플릭스가 있을 수 있고 아까 전에 삘리빌리 후야 이런 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기업들이 하나의 뭉텅이가 될 거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편리하게 전자상거래 온 디맨드 서비스 그러니까 사실 우버랑 에어비앤비나 이런 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실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잖아요 역시나 디디 추싱이 올해 하반기쯤 상장할 겁니다 그러면 우버를 담았으면 디디도 기다렸다 또 사는 거죠 미국의 텔레닥을 샀다면 중국의 핑강굿닥터 알리건강, 진동건강을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폐허를 사놓으면 사실 이런 예를 들어서 쫑암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인슈어테크의 세계 최대 기업은 쫑암보험입니다 쫑암보험을 보고 있으면 미국의 레모네이드가 불려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과 미국을 폐허로 하는 이유는 지역적인 분산도 되겠지만 동시에 하나의 섹터를 볼 때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준다는 측면에서 훨씬 좋습니다 하긴 그렇게 폐허를 미국과 중국의 선도기업들 폐허를 사놓고 빠졌다 나머지 주식들도 다 빠졌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죠? 이 놈들만 빠졌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산업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규모의 경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에도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만큼 데이터에 집적된 규모의 경제를 누리는 나라라는 게 미국은 3억 얼마 되지만 3, 4억 하지만 사실 전 세계 20억 명, 40억 명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제외한 게 중국 아닙니까 중국과 미국의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을 투자를 하면 자연적으로 전 세계를 커버하게 되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미래를 향해서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왜 이렇게 막 눌러요? 오늘도 그렇고 계속 그런데 저는 그건 닉랭하게 건전한 어떤 완급 조절이라고 생각하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마오타이 주가 막 날라가니까 정부에서 이제 금융시장에서 때려도 안 되니까 이게 잠재워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오타이 술을 관료들이 못 먹게 하겠다 그때 샀으면 규지 모태주도 많이 먹었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런 브레이크 사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 타이밍이야 좋은 거예요 자체적으로 조절해주고 있는데 이게 완급 조절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이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너무 좋아질 걸 겁낸다는 거거든요 전부 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제가 약간 주제는 넘지만 뒷부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지금 조정장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갈팡지팡 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불안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다시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데이터를 이 시대의 석유라고 바라보시고 우리의 습관을 비가역적으로 바꿔놓는 작년에 보면 다큐사인 같은 경우에 주가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요즘에 계약서 누가 종이에다 하나요 이제 한국에는 모두 사인이 있고 중국에는 미국에는 다큐사인이 있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심플하게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유동성의 밀물설물에서도 좀 심정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고요 그리고 더 크게는 저는 농부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씨를 뿌렸는데 일주일 지나서 이렇게 딱 보고 2주일 지나서 자꾸만 그러면 씨가 죽거든요 이 씨가 싹트고 자랑할 때까지 기다려줄 필요가 있고 덮어놔야죠 네 덮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그러니까 12개월 16개월 한 2년 정도의 이 타임프레임은 가져가야지 이게 진정한 가치 투자가 되고 기다리는 투자가 되고 엉덩이로 하는 투자가 승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앙두레 코스탈린은 그냥 수면제 먹고 한 3년 잤다 깨면 다 수익을 낼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더라도 6개월 12개월 이런 식으로 좀 긴 프레임으로 보고 항상 사람들이 그래요 투자할 때는 회사를 보고 투자해요 그런데 매도하려고 마음이 떨릴 때는 언제 그러냐 시장이 유동성 가지고 막 흔들릴 때 자꾸 매도하고 싶어져요 이거 뭐 앞으로 폭락 아닌가 이러는데 사실 사람을 바라보고 투자해야 되는 거는 그 회사의 창업가 그 회사의 기업의 구성원들하고 내가 동업한다 생각하고 들어가면 6개월 12개월이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비즈니스가 이렇게 돼서 검증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니까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인내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지금 올해 하반기까지 비즈니스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버도 에어비앤비도 이제 코로나 조금 마음에 좀 누그러지니까 사람들이 더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스타벅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하반기에 더 좋아질 거라고 우리 그냥 기본적으로 중학생들이나 초등학교 고학년들도 알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심플하게 결론 낼 수 있는 투자가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요즘에는 제가 제 채널에서도 중국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국의 하반기에 좋을 만한 소비이지만 디지털 소비 그리고 좀 팬덤이 있는 소비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다만 몰빵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분산을 해야 돼요 분산하셔야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나오셔서 어떤 분들은 개인이 무슨 분산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대기업에서 투자도 해보고 벤처 캐피탈에도 있어봤지만 항상 열 몇 개 이상 종목을 가져가는 게 그건 처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만 가지의 에셋 클래스 중에서 왜 굳이 한 개에다가 세 개에다가 몰빵을 하냐 이거죠 열 몇 개에다가 해놓더라도 섹터 분산을 하더라도 사실은 열 몇 개가 전혀 많은 게 아니거든요 열 몇 개의 기업을 팔로우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 관심 갖는 기업이 한 2, 30개 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좀 충분히 어떤 자산이 규모가 있으시다고 하면 30개, 40개도 충분히 괜찮다 저는 참고로 한 40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40개? 네 그런데 다 팔로우가 돼요 크니까 몇 년째 계속 보니까 한 열 몇 개 기업 돈이 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돈 투 전혀 아니고 그거를 미국 주식은 사실 미니멈이 없기 때문에 더 잘게 잘게 쪼개서도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새롭게 배우고자 하는 건 보초병 던져놓듯이 전체 자신 투자 자산에서 한 1% 던져놓고 그러면 자기 HTS 단말기에 이제 퍼센트가 찍히지 않습니까? 그럼 신뢰가 생기는 거죠 이 상황에서도 되는구나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비중 늘려나고 이렇게 발란스를 맞춰나가면서 하면 편안합니다 어쨌든 중국 주식만 하라는 말씀은 아니다 라는 말씀 여러분 들으셨죠? 중국 주식도 하시라는 말씀도 됩니다 그게 결국은 저의 진심을 딱 알아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2021년은 미국 주식도 미국 주식이면 중국 주식 좀 관심 있게 보시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성동격서라는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중국 주식이 좀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요철 구간을 가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그게 안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좋으니까 너무 빨리 오지 말라니까 이런 중국 공산당이나 인민은행의 조치에 의한 거라면 글쎄 저게 빠지면 어떤 조치를 할까? 힘내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올해 내내 한번 관심 있게 또 중국에 선도하는 회사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죠 비전 크리에이터에서 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정주영 대표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조만간 책도 나오신다는 얘기들인데 책 나오면 한번 다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